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2년 동안이나 만났던 그 사람이 짜는 바람이 났지만 정말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요새 밥도 먹어서 불이 울 죽게 이러다가 화병 나서 죽겠어요 오메이갓 어쩐지 차가 막히더라니 달리는 고속도로에 날 버리고 가더라니까요 가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수많은 많고 많은 좋은 남자들 중에 너란 남자 똥차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억울해서 말은 왔나와 해 이 답답한 도로에서 어떻게 벗어나갈지 걱정이다 네 별로야? 아니 어쩔 수 없었어 대화했기 때문에 너 어떻게 당연한 건 나에게 된 여자가 생겼던 소리를 울려했지도 않게 뻔한 얼굴로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정말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요새 밥도 못 먹어서 배가 울적해 이러다가 화병 나서 죽겠어요 오마이갓 어쩐지 차가 막히더라니 달리는 고속도로에 날 버리고 가더라니까요 I was a car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수많은 많고 많은 좋은 남자들 중에 너란 남자인 똥차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와 이 답답한 도로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지 걱정이다 한다나 뭐지 이제